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기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0.81% 오른 2,891.3호 코스닥은 0.71% 내린 852.42에 장 마쳤습니다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며 오전 연구점을 경신한 우리 코스피를 생각하면 이 마무리가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내 종목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희와 함께 해결해보시죠 살맛나는 주식 종목 추천부터 또 상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전화번호 두 대 오늘도 역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으로 전화주시거나요 혹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 주실 때에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의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지난 일주일 장 초반 7월달 들어서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해서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을 또 저희가 조금 있다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장을 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피어오르는 금리이나 기대감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어오르는 금리이나 기대감 전 세계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어제 미국장에서도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간밤에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 인플레 둔화에 대한 자신감을 좀 내비쳤고요 그러면서 오늘 밤 발표돼 미국 6월 소비자불가지수 CPI 지표가 오늘 발표가 저녁에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일부 경계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9월 금리이나 기대감이 좀 커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로 마감을 좀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2.4%대로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점심시간까지 해가지고 위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IT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이제 성장주들인데 그런 곳 중에서 로봇 등 이런 섹터들도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샤틸 잠깐 보고 얘기를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96포인트까지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2,900선까지 올라왔죠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860선 좋아서 장 초반은 물론 좋았는데 갭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850선을 간신히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수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현물에서 6,000억 가까운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버틴 모습이 있었고 선물 쪽에서도 코스닥 초반에 코스피 선물이 좋았거든요 외국인 수부비 근데 오후짱 들면서 음전하면서 좀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별반은 없는 반면에 기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코스닥에서 굉장히 팔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 하루 제외하고서는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코스닥을 계속 밀어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내일 흐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니까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또 내일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쭉 살펴보니까요 증강현실 이 AR 쪽 종목들이 힘을 받은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증강현실을 넘어서 확장현실 XR에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XR 분야 요즘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XR 분야가 이제 디바이스 쪽이라든지 이제 증강현실 관련해가지고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좀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인데 그게 한 차례 이제 연초에 좀 좋은 흐름이 있었죠 연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갔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이제 그 이슈가 사그라들고 대체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력 설비라든지 화장품도 이슈를 탔고 음식료도 이슈를 탔고 이런 것들이 타면서 지금은 좀 잠잠하게 죽어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큰 전망을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XR 분야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 하면 제가 항상 한 종목씩 우리 전문가님들께 약간의 사심채우기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준비한 게 이 XR과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뉴프렉스 오늘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2010년 이후로 최대의 영업이익률을 냈다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할 때 이런 지표들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오늘 뉴프렉스 살펴보면 개장 초반에 7,090원까지 상승세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힘을 못 쓰고 내려오면서 0.8%만 상승한 6,3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XR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조금 주셨거든요 어떨까요?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가능성 좀 있나요? 일단은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구글 부사장이 구글과 삼성에 연내 XR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XR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구글과 삼성의 XR 동맹을 재확인했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따른 XR 관련주들이 그동안 잠잠했다 강세를 좀 보여준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플랫서블 인쇄 회로기판 FPCB라고 하는 이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프렉스 제품은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XR 디바이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도 공개된 갤럭시 링 뭐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쪽의 경우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성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작년 말이었죠 그리고 연초 들어가지고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좀 올라주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도 디바이스 XR 쪽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좀 가라앉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를 아직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XR 디바이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거고 하반기에도 많이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발돔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 좀 더 뜯어보게 되면은 삼성전기와 이제 여러 차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들이 있어요 삼성과의 연관성이 있고 삼성에서 이제 매출이 잘 나거나 하게 되면은 뉴프렉스도 좀 따라가게 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다양한 제품 공급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삼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중에 있고요 XR 기기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 FPCB 요거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배토리형 FPCB까지 생산력을 확장을 하면서 전장용 FPCB 생산력도 좀 키워주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나 또 이제 생산 라인 자체를 이제 공장을 베트남에서 증설을 하고 공장을 좀 가동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비용 구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생산력 확대에 따른 외형 확장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실적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실적들이 매출력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2010년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사실은 이거를 좀 장초반 연초에 좀 반영을 했다가 지금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 앞전에 일봉을 좀 볼게요 일봉을 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작년 올해 초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100% 각각의 상승을 했다가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50% 이상 좀 늘린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매매 트렌드가 또 좀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고점을 머물렀다가 이제 좀 빠지고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띄우지 못하는 환경이란 말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수급적으로 이제 외인 수급이라든지 기간 수급이 좀 더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여있다 보니까 급등한 종목이 나오면은 그 종목이 빠지고 다른 섹터로 옮겨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프레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눌린 와중에 오늘 또 이제 XR에 대한 삼성과 구글의 내용들이 나와주고 새로운 이슈가 또 생기고 형성이 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 특히나 이제 뉴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잠잠했는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준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점 자리에서 좀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6천원짜리를 이제 최근 자리로서는 6천원짜리를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앞전에 지지력을 보였던 구간들 뭐 뭐 이제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6천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6천원짜리를 어쨌든 지켜주면서 오늘 이슈가 터졌단 말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6천원 지지력이 발휘되고 있는 한 이 종목은 좀 위로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XR 쪽으로 좀 관심 있고 내가 종목 편입이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부터 좀 바라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프렉스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나와줬거든요 이 6천원선이 지지가 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6958-9082-9083번 여전히 열려 있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상담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요 저희가 두 가지 상품 중에 한 가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골라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면 또 전문가님들 함께하는 우리 사이트에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전문가님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자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루닛입니다 매수가는 59,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루닛 현재 고가 대비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루닛이 미국에 이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유방암 진단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이런 소식이 최근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단가 부근까지는 올라와주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께 루닛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또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루닛은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루닛이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엄청난 7배, 8배 상승을 했던 엄청난 상승의 의료 AI 대장주잖아요 그렇게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는 그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암진단 솔루션 쪽이라든지 그리고 AI 바이오 마커 또 이쪽에 대한 내년 연매출 1천억에 도전하겠다 이런 야심찬 내용도 이제 발표를 했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고점까지 대비해서 7배, 8배 이상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4만 5,900원 자리까지 빠졌는데 거의 6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 인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을 진출한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미국 진출을 해서 또 매출을 내는 거 이거 굉장히 기업에게는 호재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인수를 했지만 이게 매출이 루닛에 아직 통합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안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방으로 좀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볼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 매출이 월 거의 매달 해가지고 30억 이상 매출을 냈던 회사거든요 그렇게 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루닛의 지금 실적 부분도 보면은 뭐 어느 제약사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빨간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면서도 좋은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지금 당장 매출을 내고 찍히고 있는 이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 2분기도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인데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볼파라 매출이 눈잇에 통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을 좀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언제 끝낼 것인가 사실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추세가 끝나는 턴 그리고 하락에서 횡보세로 가는 그 타이밍대를 노려서 좀 공략을 하는 게 정석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청자분 단가가 이제 59,500원이죠 59,500원짜리인데 사실 이 자리 자체가 앞전에 지지력을 잃어버리고 이탈했던 고점대가 지금은 돼버렸습니다 앞전에서는 이제 아마도 이 구간 때 지지력을 보시고 아마 사신 게 아닌가 바닥이다 생각하셔서 사셨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탈을 해서 오히려 지금 저항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지금 어디를 잡아야 될까 이거는 이제 빠지고 있는 와중에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실적 부분도 좀 찍히게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계속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한 가지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 드는 상황이 가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들이 올라오는 환경이 또 마련이 되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마냥 빠지진 않을 거다 어쨌든 이게 AI 의료 대장주로서 역할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로 또 이제 잘 전해져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지키게 되면은 이 종목도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59,500원 자리가 사실은 이 종목을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뭐 대부분이 대개는 9만원 10만원대 있으신 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짧은 단기로 보기에는 좀 괴로울 수 있는데 좀 긴 호흡으로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좀 보신다고 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주봉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주봉 흐름 보시면서 장때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좀 월등히 높은 거래량이 발생하는지 그 타임 때부터가 좀 턴을 할 수 있는 타임 때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이 이제 20%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추가 그런 상황이 나온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시면서 올라왔을 때 비중 정리를 좀 하시면서 그다음에 차근차근 키워가는 그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선 길게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 기다리기 힘들겠지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혹은 연초 선물이다 하는 생각으로 덮어두고 있다가 그때쯤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힘내시라고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또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혹시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진에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진에어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13,700원이고요 비중은 25%예요 네 매수가는 13,700원 그리고 비중은 25% 진에어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걸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이 진에어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가 궁금하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진에어 최근 일주일 동안 11,000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님 저희 진에어를 가지고 있어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아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분기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으면서 최근에 이제 3월달 들어가서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그게 고점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좀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11,200원대까지 좀 밀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제 중요한 거는 신규 노선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진에어 말고도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티웨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규 노선을 좀 늘리면서 여기에 대한 걸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돼서 좀 움직이고 크게 이렇게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신규 노선 확보 부분이 좀 아직 미흡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에어 부산이나 에어 서울과 합병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그런 이슈를 받는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좀 크게 좀 튈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신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규 노선 확보에 대한 소식이 좀 나오는 거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선 다변화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일본에만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마라든지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들이 또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올해 이번 2분기 실적 예상이 1분기는 이제 영업이 뭐 굉장히 좋게 나왔고 하지만 이제 뭐 반에 반토망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률 22%에서 5%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요즘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더 기대가 되는 쪽으로 좀 가주는 종목들이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건가 사실 이쪽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항공주 특히 지니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약간 좀 거리가 먼 종목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이제 기관이 좀 끌어주는 모습들이 어 나왔을 때 주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보게 되면은 기관에 이 매수세가 나오기보다도 오히려 매도세 6월달 들어가죠 6월 중순 때부터도 거의 매도를 했거든요 기관이 계속적으로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늘 좀 대량 매도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차트로 봤을 때에는 앞서서 이제 12,500원 자리 12,000원 초반대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추세선을 항상 그리잖아요 우리가 추세선을 이제 지지력을 보이는 자리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추세선인데 여기를 잘 지켜줬을 때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6월 말 구간경에 이제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서 좀 눌러 앉았다 사실은 이 군방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으셨는데 그 시기를 좀 놓치셨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규 노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한항공 관련해 가지고 합병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네어도 같이 합병된다 뭐 이런 소식들을 좀 기다려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을 이제 11,000원 이하 이탈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 비중이 25%인데 이게 단계적으로 여길 빠져버리면 이제 정말로 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국면이 열릴 수 있거든요 주봉을 보게 되면은 뭐 그림 제가 그려놨듯이 지금 추세선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쭉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낮춘다 이런 차트에서 접근해 가지고 내가 높은 수익을 보게 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상향 차트 내에 있는 종목들을 하셔라 라고 주문을 항상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1,000원대 지지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아마 급등이 나오면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합병 이슈라든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이 좀 나올 거예요 급등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하셔가지고 종목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이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해어 신규 노선을 확보하는 그 상황 그리고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슈를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악재네요 일단 11,000원 지지선 확인해 보시고요 갑자기 튀어 오르면 매도해서 이거 매도하신 후에 이거 분량을 줄여 나가시는 방향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둘 중에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홍삼스틱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히 또 여름 잘 보내시라고 저희가 홍삼스틱 보내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전히 전화와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 시간 또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문자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해 주신 것 같아요 우선 매수가는 1,2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문자 내용도 주셨어요 자 시장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크리스탈 신소재는 52주 신저가만 쓰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꼭 좀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은 우선 1.01% 하락하면서 1073원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신 그대로 지금 차트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우화 양곡선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크리스탈 신소재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올라 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쪽의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지금 1,200원 자리에서 해가지고 지금 거의 13% 정도 빠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1,000원 자리에서 이제 사실 동전주로 바뀐다 이건 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또 치부되버리는 순간 이제 이 종목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올라오기가 힘든 국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1,000원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하는지 그거를 최종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종목이 이제 그래핀 관련 흑염 관련 해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번씩 튀어 올 수 있는데 좀 빠져나오는 전략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그래서 수급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종목도 수급이 안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6월 25일에도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가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원 자리 이탈은 정말 안 보셔야 된다 이때는 좀 비중축소나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타깝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고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등세가 나오면은 저는 보통 이제 지금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일부 비중축소를 하셔야 된다 그게 손실이 됐든 수익이 됐든 왜냐면은 급등세를 보이다가도 이제 윗골이 달고 빠지는 식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게 주도주 성향의 뭔가의 그런 대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 전 세계 글로벌한 이제 트렌드다 이걸 따라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이쪽에서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래핀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광물 쪽 이슈라든지 히토르 이슈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를 노리셔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원 이탈 여부가 정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천원선에서 내려간다면요 비중 축소하시거나 안타깝지만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요 튀어 오르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탈출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해 드릴게요 또 힘내시라고 바디워시나 홍삼스틱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도 한번 받아볼게요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는 26만원 비중은 15%입니다 리노공업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섹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포트에도 리노공업이 자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 리노공업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먼저 리노공업은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NPU 온 디바이스 AI 대장주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 종목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바로 좀 얘기를 드리면요 26만원 구간에 사셨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왔다가 지지력을 받은 자리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이 구간에 샀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이 좀 가속화가 되게 된다면 시장의 수요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잠시만요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리노공업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6만원 비중은 15%라고 오늘 상담 내용 남겨주셨어요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기간에서의 대량 매수세가 좀 있었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많이 사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 거래량이 바치고 외인 기간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그게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거기에 해당돼서 좀 올라오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저점에서 이제 외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지금도 기관과 외인 매수세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26만원 자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개화 이거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대장주 정도의 역할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좀 짧게 여기서 지금 비중 자체가 15%시니까 올라왔을 때 고점대 30만원대까지 보시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한 2년 3년 봐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지금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글로벌 점유율 굉장히 높고 이 AI 가속기 계속적으로 뭐 엔비디아 소식도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소식도 있지만 AI 반도체 HBM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데이터센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대신에 아마 이제 왔다갔다 움직임은 계속 있을 거예요 등락은 좀 있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단가에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리겠다 이걸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정하세요 지금 26만원 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눌리면 22만원 또 만약에 눌리면 20만원 분할 매수를 좀 정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분명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당가 26만원 너무나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30만원 정도의 목표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의 시선에서는 이 종목 대장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기적으로 2년 3년 길게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홍삼스틱 혹은 바디워시 저희가 꼭 보내드리고요 오늘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사이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전문가님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꼭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 줄 이찬유 전문가님의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유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는 여러분들께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매주 이 시간에 전문가님들의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 종목들의 AS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찬유 전문가님의 지난주 살만나주 바로 인그루드랩이었죠 역시나 좋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에 점점 다가가주고 있습니다 이미 두 자릿수 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이후로 한 주간 최고가가 23,300원이었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는 24,000원 잡아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그대로 잡고 갈지 혹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인그루드랩은 지금 계획대로 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요 21,000원 자리가 단기적으로 고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지금까지도 오늘 23,300원 말씀하신 대로 가져왔고 1차 목표가를 24,000원으로 드린 거예요 최종 목표가가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화장품 쪽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선케어 제품 이쪽에 대한 도약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미국 향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인그루드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의뢰를 하고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폭염이 또 굉장히 올해 더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그루드랩에 대한 실적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전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하기로는 20-30%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기서 멈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손절가를 2만원을 자리를 드리고 굉장히 짧게 보고 가자고 얘기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2,600원을 위꼬리를 달면서 좀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그 시기에 맞춰서 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2만4천원 그대로 잡아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고점대 도전을 해야 됩니다 2만7천5백원대 가는지 그리고 그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도전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이고 저번주 방송 보시고 또 담으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방송을 보시고 이 종목을 포트에 담으신 분들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은요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2만4천원 유지해 볼게요 그리고 이후에 2만4천 5선 터치하고 난 이후에 고점이었죠 2만7천5백원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살만나주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살만나주입니다 바로 TLB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이 CXL 관련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CPU나 메모리 또 가속기 같은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커넥트 기술이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분야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중에서도 특히 TLB를 오늘 살만나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은 많이 오른쪽보다는 많이 안 오른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쪽의 섹터의 매출이나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형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눌려있던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반영을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반영을 했을 때 SK하이뉴스 삼성전자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장비 주도의 기업들도 충분히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TLB 같은 경우는 메모리 모듈 그리고 인쇄해로기판 PCB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 매출의 99%가 이제 메모리 관련 기업에서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이제 D램 모듈이라든지 SSD PCB 기판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이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구축이 전세계 공룡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구축을 하고 앞다퉈서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양 매출 비중이 TLB가 80%에 좀 육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뉴스가 45%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에게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거를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는 주로 SSD PCB를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내 SSD 점유율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부분이 아니죠 SK하이뉴스 쪽으로는 D램 모듈 기판을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차트 보게 되면은 24년 1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부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 않게 되면서 이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죠 고점 대비해 가지고 32,000원 있던 게 22,500원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실적이 이렇게 좀 잘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1분기는 보통은 전통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인 영향이 일단 있습니다 PCB 시장이 그런 부분과 또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백트남 공장을 이제 신공장을 건축 진행 중인데 또 이제 이 부분이 좀 비용으로 좀 처리가 돼 버리면서 영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내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산 캐파 능력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TLB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 SK하이닉스 이번에 삼성 잠정 실적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예상보다도 또 이제 얼마 디에이슬 SK하이닉스 잠정 실적도 엔비디아 실적을 위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AI 가속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발 대용량 SSD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낸드 프레시 가격도 마찬가지고 가격과 수요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수출이 통계에서도 지켜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ESSD 수요도 이제 겹치면서 서버 향 메모리 모듈용 기판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점유율이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TLB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넥스트 HBM이라고 불리는 CXL용 메모리 모듈 PCB 또 이걸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뭐 이렇게 되면서 CXL 하반기 상용화 전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CXL가 엮여서 또 이 종목이 역할을 하면서 또 손풍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분기에 실적이 아쉬웠고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인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저희에게 중요한 건 사실 가격 전략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자리가 워낙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22,5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23,000원 이하도 괜찮은데 지금 단가가 22,500원이니까 이 구간 내 이하로 좀 잡아보시면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잡아 나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한 차례 주가가 23년에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로 지지력을 계속 보였던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이 현재 구간을 지켜주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구간 이후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는 25,000원 길게 안 봅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좀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구간을 저는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22,500원에서 25,000원 구간은 정말 웬만하면 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자리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목표가 25,000원 가져가시면 되고 손절가는 짧습니다 손절가는 21,5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지금 부근이죠 22,500원 이하로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 우선은 짧게 준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확실한 확신을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잡고 저희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삶은 나주도 곧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틱스입니다 어제까지 이 거래 연속으로 올랐던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로틱스는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장비 상용화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또 해외 경쟁 업체들보다 기술 부문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 종목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를 엮이면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보였고 원래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OLED 레이더 장비 그리고 2차전지 공정장비 이거를 주력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기술 이것들이 최근에 OLED 기반 레이저 기술을 하는 기업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전부 다 눈을 돌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판 장비의 적용을 이 레이저 기술을 적용을 해서 유리기판 레이저 커팅 자르는 기술에 대한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피록티스에 대한 주가에 혼풍을 좀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리기판 대장지라고 하면 사실 SKC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SKC에 관련된 장비를 좀 납품을 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소용주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사실 소용주 중에서는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렇게 납품을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로 이제 최초라는 게 붙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 최초가 됐던 국내 최초가 됐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독점력이 있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피록티스 같은 경우도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관통장국 TGV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양산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이게 또 최초적인 부분이고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절단 장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절단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 첫 사례라고 해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한 차례 연초 해가지고 1월 때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1월 초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200% 이상 상승을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때 시세를 보여준 다음에 눌렸습니다 눌린 구간에서 이제 46%, 47% 거의 한 반 토막 정도 났다가 최근 들어 올라온 거예요 항상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빠진 종목들은 중요한 게 하락으로 빠질 때 그냥 낮은 가격이다 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면서 올라가는 그 첫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을 꺾으면서 올라오면서 또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그리고 SK라든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것들을 또 강조를 하고 나서고 있어요 이런 또 이슈들까지 좀 붙고 있는 상황들 이것들을 봤을 때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붙으면서 좌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고 있는 시장이 지금 트렌드다 말씀드렸죠 뭐 그런 부분에 지금 부합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한창 이렇게 산승을 했을 때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3월, 4월 들어서 굉장히 상승했던 이 구간 때 기간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줬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시세를 많이 뽑아줬는데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기간들이 7월, 8일, 9일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그동안 잘 안 일어나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매수세가 붙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돌려주는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이 종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지금 오늘 23,500원이에요 그래서 23,500원, 600원 이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27,000원 27,000원 이 위쪽 고점대에서는 이제 지지력을 좀 보여줬던 구간이죠 여기를 이탈을 해버리고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와서 또 여기서 갈지 말지를 할 수 있는 25,000원 자리는 웬만하면 올 것 같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27,000원 27,000원이죠 27,000원을 좀 잡아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 이 지지력 부인 자리를 이탈을 해버리면 이거는 짧게 잡으면 돼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손절은 짧게 잡고 이익은 좀 크게 가져가자 2주위로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도 거기에 좀 해당되는 종목이 아닌가 1차, 2차 더 높은 거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손절은 2만 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손절을 짧게 잡으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관심 가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이익은 길게 우리 이찬유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신 이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만 3,500원에서 600원 이하로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00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TLB와 피롭팁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내일짱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짱 전략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정보까지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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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오늘의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또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짱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그 전략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오늘 저녁에 굉장히 주요 지표가 나옵니다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이제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예상치만 부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일 나온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미뤄봤을 때 뭐 그래서 단기적인 뭐 이제 굉장히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이제 미국향 수출과 실적이 기대되는 그러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향으로 또 수출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 이 다섯 가지 섹터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또 다시 갈 수 있는 섹터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중에 조정을 받고 좀 눌린 종목들이 오늘도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로봇 섹터 오늘 수급 유입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로 또 확인을 해보시면은 또 좋은 저점 자리에서 좋은 가격대에서 전략 공략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장 내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7개의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임 화장품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로봇까지 이 7가지 섹터에 주목해 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희 살만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셔서 많은 정보들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안녕 안녕 2. protectors 2. protectors 2. protectors 3. protectors 4. protectors dot move 2. protectors 3. afectors 6. flag 5. target le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